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끼릿끼릿의 기릿씨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릿분들. 자 아마도 많은 기릿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금 투자 많이 들어보긴 했는데 어떻게 투자해야 되지? 이러한 궁금증 대부분의 기릿분들이 가지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금을 우리가 어떻게 투자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짜 우리가 투자를 했을 때 얼마의 수익이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하러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지난주에 이러한 뉴스를 우리가 같이 봤었습니다. 금의 시간 온다. 몇 달 내에 1800에서 3000달러까지 올라갈 것. 우리가 보통 알기로는 금 같은 경우에는 되게 느린 자산 아닌가요? 그러니까 안전 자산 아닌가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 기사를 보면 몇 달 내에 1800달러가 3000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 이 정도면 비트코인 저리 가라 이러한 말을 할 수도 있겠죠. 한번 그 뉴스를 복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블룸버그 통신은 캐나다 최대 금 생산업체 골드 코퍼레이션 CEO 출신 전문가들의 견해를 인용해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이들은 세계 중앙은행들의 예상과 달리 글로벌 인플레이션 압력은 꽤 오랫동안 강하게 지속될 것이라며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안전 자산인 금에 돈이 몰릴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그리고 금 생산업체 골드 로열티를 이끌고 있는 데이비드 가로팔로 회장은 투자자들이 금에 주목하기 시작하면 금 가격이 트로이온스당 1800달러에서 3000달러까지 상승할 것이라고 내다봤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다른 회사인 맥거인 마이닝에서는 만약 3000달러가 현실화된다면 장기적으로는 500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자 5000까지는 너무 갔다 올 수 있겠죠. 그리고 3000도 많이 갔다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몇 달 만에 딱 2000까지만 간다고 해도 이 정도면 괜찮은 투자자 아닌가 이러한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그러면서 블룸버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 생산업체 경영진이 금 가격 상승을 예측하는 것은 놀라운 게 아닙니다. 당연하죠. 내가 금을 만드니까 더 긍정적으로 보는 건 당연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금 가격이 급격히 오를 것이라는 전망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하네요. 그러니 이 사람들도 어느 정도 정도라는 게 있는데 이번에는 조금 강하게 말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자면 가로팔로 회장은 나는 몇 달 안에 가격 전망을 얘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으며 이어 금값 상승이 시작되면 즉각적이고 폭발적인 경향을 보일 것이라며 몇 년이 아니라 몇 달 만에 엄청나게 오를 것이라고 확신한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 근거가 무엇인가 그걸 봤더니 글로벌 통화 공급 및 부채 확대, 공급망, 병목 현상 등을 거론하며 사람들은 자신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정말 옛날부터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으로 전통적 안전 자산인 금을 선호하는 투자자가 많아질 거다. 이러한 발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최근에 우리가 알다시피 야 근데 그 자리를 비트코인이 조금 가져가고 있던데 하지만 그럼에도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보다 금이 안정적인 해치 수단이라며 금은 4천 년 된 역사와 보편성도 지니고 있다고 강조했다고 합니다. 자 그러니 우리는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기분들이 아시다시피 현재 인플레이션이 있다는 거 알고 있으죠?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길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인플레이션 관련주를 공부를 해봐야 되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금을 빼놓을 수가 없겠죠. 하지만 최근 금의 단점은 비트코인한테 그 자리를 뺏기고 있다 이러한 시각이 조금 있습니다. 그러나 혹시 비트코인이 여기서 조금 조정을 받는다면 그때는 또 이때까지 눌려있었던 금이 또다시 올라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러한 생각도 해볼 수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금에 투자를 할지 말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금을 투자한다고 가정을 해보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뉴스를 보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미국 옐런 재무부 장관 인플레이션 70년대처럼 나쁘지 않고 대처하는 그 말은 인플레이가 있다는 소리죠. 그리고 두 번째 JP모건 비트코인이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바뀌고 있기 때문에 14만 6천 달러까지 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방금 우리가 했던 고민이죠. 야 근데 인플레이가 오는 건 맞아. 그런데 인플레 피난처가 비트코인이라고 하는데 그렇다면 어쩔 수 없이 사람들이 비트코인을 사니까 금에는 돈이 안 가는 거 아니야? 이러한 고민이 있다는 것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금에 우리가 투자를 한다면 왜 해야 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우리가 금에 만약에 투자를 한다고 가정을 하고 이 두 가지를 한번 챙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 투자할 때 뭘로 투자를 해야 되는가? 그리고 두 번째 실제로 우리가 금을 100만원치 샀다가 그 다음에 금이 10%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야 근데 금은 세금이 많다던데 이러한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그렇다면 그 세금 다 떼고 몇만원의 이익을 진짜 볼 수 있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바로 확인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드라이기 앞서 초화이론 누르시면 저 기릿에게 매우 큰 힘이 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금에 투자하는 방법은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직접 투자 그리고 두 번째 간접 투자. 일단은 직접 투자를 한번 먼저 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금 투자할 때는 이 방법을 빼놓을 수 없겠죠. 직접 그냥 금을 구매하는 겁니다. 어디서요? 금 거래소, 금은방 이런 곳에서 그냥 살 수가 있겠죠. 자 여기에 특징은 이런 게 있습니다. 일단 손맛. 손맛이 있죠. 야 이게 금이구나. 이게 밤마다 자면서 금 또 한 번 만져보고 그 다음에 퇴근하고 난 다음에 내 금 잘 있는지 한 번 또 열어보고 그런 식의 손맛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나 그러한 손맛이 있는 대신에 금이 있으면 당연히 금고 같은 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냉장고 안에다 넣을 수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러한 보관비용도 조금 필요하고 그 다음에 수수료도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플러스 직접 구매의 장점은 금이 아무리 올라도 매매 차이기의 비과세라는 거. 하지만 정말 큰 단점이 있습니다. 부과세 10%. 이거는 아주 아주 큰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다음으로 아마도 이걸 많이 사용하실 것 같아요. 골드뱅킹. 말 그대로 은행에서 금 통장을 개설한 다음에 0.01g 단위로 이렇게 사고 팔고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매매 시 1%의 수수료가 있고요. 방금 위에 봤던 직접 사고 파는 그거와 달리 차이기는 15.4% 배당 소득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또 단점이겠네요. 그리고 플러스 우리가 직접 그 금을 또 찾을 때 부과세 10%가 붙는다는 거. 자 여기까지 이렇게 두 가지가 직접적으로 거래하는 걸 볼 수 있고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간접에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간접 투자를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일단 간접 투자 첫 번째는 ETF랑 그 다음에 ETN이 있습니다. 아마도 많은 기리분들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자 이거는 정말 심플하죠. 기리분들이 주식 사는 것처럼 그냥 금 지수에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ETF의 장점은 매매 수수료가 저렴하다는 거. 다만 단점은 차이기의 15.4% 배당 소득세가 있다는 거. 그러니 금 ETF에도 장단점이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참고로 여기에 투자하려면 정말 쉽습니다.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계좌에서 금이라고만 검색해도 이렇게 엄청나게 많은 ETF, ETN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네요. 그러나 기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래량도 매우 낮고 그런데 그나마 거래량이 높은 게 뭐가 있는가 그걸 봤더니 금에도 곧버스가 있습니다. 이거를 많이 거래를 하고 있다고 하네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간접 투자의 대장이라고 볼 수 있겠죠. 오늘 저기릿은 이거를 가장 추천드립니다. KRX 금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요. 아마도 기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자 장점이 뭐가 있는지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실시간으로 가격이 있고 주식이랑 똑같죠. 그리고 두 번째 매매 차익도 비과세입니다. 세 번째 최소 거래 단위가 1g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거래를 할 수 있다는 거. 참고로 지금 1g이 6만 얼만가 그 정도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부가세가 면제가 된다는 거. 다만 실물을 출고하려면 10%가 부가가 된다는 거. 이 부분은 다른 곳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실물 출고를 딱히 할 일이 없겠죠. 그러니 이 모든 게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 하나가 있죠. 증권사 수수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 증권사 수수료가 얼마나 발생하는가.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죠.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크나저나 이렇게 우리가 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기리분들도 이제 나중에 시간이 흘러서 노후 대비가 완벽하게 돼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금고에 이렇게 금이 가득가득 차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투자 방법에 따른 금 1그난 매입 가격을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KRX 그리고 두 번째는 골드뱅킹 계좌 거래 세 번째는 골드뱅킹 실물 거래 마지막으로 장외 소매 작년 초 기준으로 KRX로 매입을 했으면 매입 가격은 57,850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매수 수수료 174원이 나갔네요. 그러니 이 두 개를 더하면 총 매입액은 58,024원이 나왔고 그리고 아래 보시면 골드뱅킹 계좌 거래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이미 엄청나게 차이가 나네요. 이미 매입 가격이 58,498원으로 KRX랑 큰 차이가 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래 보시면 골드뱅킹 실물 거래는 6만 814원 장외 소매는 6만 2,533원 이렇게 금을 사면 무조건 손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리고 살 때보다 매도할 때가 더 중요하겠죠. 자 우리가 매입을 한 다음에 가격이 3% 상승을 했다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야 잘 먹었습니다. 이제 매도할게요 라고 말하며 매도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수익률이 얼만지 그냥 빠르게 보도록 할게요. KRX는 2.4%의 수익률이 나오고요. 그러니까 0.6%가 사라졌네요. 그리고 골드뱅킹은 0.8% 2.2%나 사라졌습니다. 3%나 올랐는데 이것저것 떼고 나니까 아예 먹는 게 없네요. 그리고 다음으로 골드뱅킹은 마이너스 15% 마지막으로 장외 소매도 마이너스 15.7% 이렇게 살 거면 금은 최소한 10년은 들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기념분들이 보시다시피 KRX가 짱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제부터 정말 빠르고 쉽게 KRX 금 투자 어떻게 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KRX 금 투자는 증권사를 통해서 바로 할 수 있습니다. 기념분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그 증권사로요. 그래서 이렇게 왼쪽에 미래셋, NH투자, 한국투자, 삼성증권, 신한금투, 유한타, 큐, KB, 하나 대신 이렇게 여러가지의 증권사가 준비되어 있는데 하지만 매매 수수료가 조금씩 달랐습니다. 미래셋은 0.165, NH는 0.22, 한국투자는 0.25 등등등. 그래서 기념분들이 아유 뭐 이 정도는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신다면은 그냥 아무거나 하셔도 되겠지만 저 기릿이 이것저것 계산해보니까 가장 저렴한 거는 NH투자를 꼽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큰 차이가 나지는 않는다는 거. 그래서 이 NH를 어떻게 만들고 그 다음에 어떻게 거래하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로 NH 계좌를 먼저 만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릿분들이 그냥 어플에 들어와서 증권사에 금현물 계좌를 생산한다. 이거를 누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 기릿도 이번 기회에 만들어봤는데요. 진짜 딱 5초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냥 네네네 하고 나니까 끝나더라고요. 그러니 기릿분들이 NH를 가지고 계시다면은 그냥 빠르게 만들 수 있다는 거. 그리고 기릿분들이 돋보기에 들어가서 금만 쳐도 금현물 주문 이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누르시면은 이렇게 누가 봐도 주식 투자랑 똑같죠. 왼쪽 위에 보시면은 금 99.99k라고 적혀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주식처럼 거래를 하시면 된다는 거. 그런데 저 기릿이 혹시나 이걸 거래를 했는데 생각보다 수수료가 많이 나올까봐 한번 직접 거래를 해봤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따끈따끈하게 거래를 했고요. 그런데 금이 하루 사이에 1%로나 올랐네요. 어쨌든 지금 현재 금 1g의 가격은 68,260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보통 한 주 두 주 이렇게 적혀있지만 여기는 1g이라고 적혀있죠. 그래서 기릿분들이 그냥 원하시는 가격을 누른 다음에 몇 g을 살지 정한 다음에 매수를 누르면은 주식이랑 똑같이 이렇게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 기릿이 이렇게 매수를 걸어놨는데 아무도 안 사주더라고요. 너무 낮게 걸어놨나 봅니다. 그래서 결국 기다리다 지쳐 40원을 더 주고 68,260원에 매수를 했고요.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렇게 매수한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제가 궁금한 거는 수수료이기 때문에 그냥 바로 매도를 해봤습니다. 자 바로 주식이랑 똑같이 바로 매도를 진행했고요. 그래서 오른쪽을 보시면은 장고에 아무것도 없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제일 처음에 저 기릿이 이 계좌를 만들 때 10만원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68,260원에 사고 그 다음에 68,240원에 파니까 20원 손해받겠죠. 그런데 그거를 포함해서 10만원이 아니라 99,694원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306원이 사라진 건데 한번 계산을 해보니까 살 때 0.2% 그 다음에 팔 때 0.2% 이렇게 두 번 수수료를 떼간 금액이랑 비슷했습니다. 그러니 결국 지금 현재 가격 기준 금 1g을 살 때 150원을 내고 그 다음에 팔 때도 150원을 냈다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우리가 금을 투자하는 이유는 바로 인플레이션 해치 수단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주식 100% 그건 좀 그러니까 포트폴리오 관점에서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런 식으로 금을 투자하기로 맘을 먹었으면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중에서 KRX가 가장 좋다는 걸 확인을 했고요. 그렇다면은 우리의 고민은 수수료가 얼마나 나가는가 그건데 방금보다시피 우리가 만약에 100만원씩 금을 샀는데 어느 정도 시간이 흘러서 10%가 올랐습니다. 그렇다면은 110만원이겠죠. 그 금을 그대로 매도를 한다면은 4,260원의 수수료가 나오고 그래서 결국 내가 수령한 거는 110만원이 아니라 109만 5,380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렇다면 결국 금은 10%가 올랐지만 정확히는 9.53의 수익을 거둘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 정말 심플하게 생각을 하자면은 매수랑 매도를 하자면은 0.5% 이 정도가 나간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 생각보다 엄청나게 때가지 않는다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KRX를 통해서 금 투자하는 방법을 알아봤습니다. 알아보니 정말 쉽네요. 저 기릿도 1g씩 1g씩 모아서 언젠가는 1kg 한번 1kg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릿분들 오늘도 이렇게 같이 공부해줘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항상 기릿분들 덕분에 저 기릿이 이렇게 많이 배웁니다. 지금까지 기릿이었습니다. 빠이요!